야 오빠 대! 이래서 어.. 해가지고 두 손으로 봤어 순간 배우건설이야 순간 두 손으로 손이 가던데? 여러분들? 짠! 해가지고 헐 술 다 쳤는데 약간 돌리게 돼 사장님이 아니잖아 약간 돌리게 되던데? 아 있어 야 뭐야 이거 인생을 살면서 소개팅을 한 번 해봤어요 왜? why? 저는 이제 자만추에요 하지만 뭐겠습니까 2년 동안 연애를 못 해본 그런 찐따남인데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읽었던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수생의 사랑공식 때는 바야흐로 이제 2018년이었어요 2018년 여름이었는데 아마 방학 때였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나 수진인데 어? 수진이? 양재대성 S3반에 있었던 여자애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고대녀와 원래 친했다가 다시 좀 안 친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고대녀와 헤어지고 이제 먼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갑자기 소개팅할 생각 없는데 물어보는 거야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주선자조차도 나랑 안 친한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 가담긴 한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일단 인스타를 보래요 그때 당시 제가 인스타 거의 안 했거든 부랴부랴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사진 이상한 뭐 배경사진 하나 올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약간 입실랜티 찍은 거 올리고 해시태그 고려대 해시태그 입실랜티 해시태그 일파락번 진짜 인스타 개찐따 초보 시절 입력해서 딱 들어갔죠 딱 봤거든 와.. 소개팅할게 어 느낌 있더라고 진짜 어 이제 막 뭔가 대학교를 간 듯한 약간 염색을 살짝한 브릿지 머리 약간 눈도 크고 약간 쌍꺼풀 쌍꺼풀 때는 약간 자연스러워 어 절대로 압구정 성형외과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쌍꺼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내 스타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소개팅 처음이야 한 세 군데 찍어주더라고 압구정 로데오역인가? 아마 파스타집일 거예요 스테이크? 어 스테이크집하고 야 나 김치찌개 먹으면 안 돼? 아 야 미친놈아 지금 뭔 개소리야 이빨에 고춧가루 끼고 하는데 좋아하겠냐? 야 대가리가 있는 거야?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 자 그런데 4시 4시에 뵙기로 했거든요 압구정 로데오역에 1시 반에 도착했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가져간다 오늘 사랑이란 먹이를 나는 득템하겠다 1시 반에 딱 했어 걔 더워 야 너무 더워 아스팔트에서 김이 뭐라 한 거라 올라오는 너무 햇빛이 많이 비춰서 앞이 보이잖아 땀이 이미 줄줄 나 심지어 흰색 옷에 약간 그 그 너무 얇아가지고 와 큰일이다 이거 오늘 패치 안 붙였는데 CU에 딱 들어왔거든 혹시 니플 패치 있어? 저런 차 아 근데 뭐 없대 편의점에 그래서 아 씨 아 오케이 올리브역 뷰티계의 만능 상자니까 거긴 이사베가 있을지도 몰라 이제 올리브역을 찾았는데 없는 거야 압구정 로데오역에 와 진짜 무슨 지하철역 주변에 로데오가 없냐? 어 화장실 가서 온 매형에서 다시 관찰했어 오케이 이 정도면 안 보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 길을 떠났습니다 파스타집을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정글 동선 분석하듯이 어 요게 오케이 여기 두껍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 있고 먹은 다음에 늑대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선을 분석했어 왜냐하면 이제 소개팅녀하고 내가 걸었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아니 진짜 이런 거 다 생각했어 이거는 상상연애를 지금 이미 연애를 시작해도 나쁘지 않은 시간이야 2시간이 넘게 남았다니까? 찾았죠 파스타집을 그 한 번 모퉁이 돌고 아마 바이브레이트였을 거예요 거기에 있고 주변에 좀 주점이 있고 골목에서 우회전 딱 뜨니까 이제 파스타집 바로 나오더라고 미리 들어갔어요 베이스에 도착했거든? 사람이 아예 없어 어 안녕하세요 왜 오셨어요? 공황도둑 보듯이 봐 어 야 뭐 이상해 분위기가 저기 제가 오늘 소개팅인데 예? 아 제가 오늘 소개팅입니다 여기서 아 예 전혀 관심 없다는 그 표정 솔직히 그거 듣고 누가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들어줍니까? 내가 알바라도 이렇게 개빡치겠다 내가 한 시간 뒤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러면서 어 이 들어가 안 나와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여자 전원분이 그래서 아 죄송한데 저 전망 좋은 자리로 가능할 거 아닐까? 예? 그래서 여자 전원분은 연차가 더 안 됐나 봐 이토록 한심할 수가 없다는 그 표정 예? 어 왜 이렇게 몸열감이 들지? 아 저희 예약은 따로 없고요 내쉬면은 이제 충분히 자리 착석 가능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자 약간 눈우섬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우섬 살짝 남기고 나왔어요 그걸 천천히 주변을 들어봅니다 이쯤 되면은 약간 어 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?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너무 딥한 질문 그거는 나중에 2차 가서 맥주 두 잔째 마셨을 때 질문을 해야지? 약간 이런 거였어 진짜로 진짜 얘들아 이게 소개팅 처음 때는 그렇게 된다니까? 바이베리트 좀 왔을 때는 어? 혹시 저 힙합 좋아하세요? 이런 거 한번 드립치면서 주변 환경과 관련된 질문을 남김으로써 성중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해야지 힙합체 또 화장문이 돼 인생에 화법이 스며들어 로데오까지 딱 갔어 4도 30분이나마 어우 땀 범벅이야 누가 봤으면 런닝맨 2회차는 출연하고 온 느낌이야 고생 지금 갈아입어야 돼 지금 탑10 가서 15,000원짜리 셔츠 사도 할 말 없는 그런 감성 진짜 안 돼 그때 해가지고 옆에 있는 탑앤탐스인가? 거기 들어가서 나이스로 벌컥벌컥 양치 도구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급하게 이빨 닦을 때 이렇게 닦는 거 아세요? 아저씨들 찜질방 가셨을 때 여기다 소금 묻혀서 이빨 닦는 거 있지 치아가 없었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빨 비벼 순간 초코 이거 막 묻으니까 또 아메리카로 먹어야 되는데 하필 아이스 초코 먹어서 알갱이 있잖아 초코 알갱이 그런 게 또 여기 어금니에 껴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또 살짝 빼주고 그녀가 드디어 옵니다 빰 빰 빰 빰 인스타 그대로야 느낌 있어 인스타 그대로야 이게 딱 아시겠죠 여러분들? 인스타에서 본 사람 그대로다? 기적이야 예수가 온 거야 와 딱 근데 끼차에도 적당해 약간 10cm 제가 한 180 170 초반이니까 160 조금 될랑말랑 10cm 음악도 살짝 생각나면서 쭉 에스컬레이트를 싹 올라오는데 타이트한 상의에 마이 같은 걸 아마 살짝 걸치고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홀리멀리 바로 치면 되었어 이니시 바로 바로 제드 이렇게 인사 안 했죠 이렇게 이렇게 인사 안 했을지 개찐따라도 얘들아 이렇게 인사한 사람이 어딨어 시작 들어간 다음에 옆에 바로 붙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너무 긴장되다 처음이라서 아 예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보이시에 응 어 외력 보소 어 진짜 갑자기 확 뭐야 제시야? 딱 어 뭐지? 딱 이래가지고 길을 걷기 시작했어 오케이 하 그게 아무 생각이 안 나 분명히 이거를 다섯 번 연속 내가 길 가는 그 500m 거리에 바이브레이트 있고 그 전엔 주점이 있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저기는 저런 얘기를 해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3시간 반 동안 곱씹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말이 많았던 퀵마우스가 소개팅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헉 헉 어떡하지?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나오니까 아 평소에 되게 조용하신가봐요 헉 헉 아니야 헉 아니야 헉 그냥 이런저런 뭐 수진이 털었지요 원래 그 할 말 없을 때 소개팅 중계해주는 사람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죠 그 사람은 저랬고 학교에 제 수학도 진짜 많이 많은데 학교가서는 또 그렇게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헤헤헤헤헤헤 아 미안해 미안해 수진 이러면서 이제 어 얘기해주고 딱 들어갔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있죠 처음 있죠 눈빛 주고받고 처음에 저 개조차 안까지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약간 끝까지 보는 거 있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어 내 저쪽으로 앉아서 해가지고 네이스 해가지고 바로 제일 좋은 자리 그나마 약간 여러분들 조금 구석탱이에 아 조금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메뉴판이 딱 왔어 이게 또 뭐 시킬지 이런 게 또 고민이잖아 이거 뭐 고르지? 아 근데 바보같이 3시간 반 동안 음식도 생각 안 한 거야 그 와중에 아 진짜 3시간 반 동안 생각한 질문 머릿속에서 이미 다 날아갖고 음식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콜라가 있더라고 콜라를 시켰어 콜라 시키고 메뉴를 딱 봤는데 파스타가 있더라고 어 뭐 이거는 간단하지 파스타 하나씩 먹으면 되니까 음... 보다가 고민하시더라고 그래서 음... 저는 어... 토마토 파스타 먹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왠 줄 알아? 다른 파스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뭐 파슬라 뭐 파스타 이름도 어려워 아니 뭐 와인 줄 알았어 파스타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름이 이게 뭐 내가 아는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넘기다 보니까 어 토마토 어 토마토라고 써있어 어 토마토 네이스 이러고 넘어갔지 근데 그분은 뭐 어려운 거 시키더라고 그래서 아는 척 했지 아 그거 맛있는데 그거요 했는데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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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요 저기 토마토 파스타하고 토마토 하십시오 스나스 오케이 본선이다 예선 통과 본선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힌 혓바닥 기술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어 막 이렇게 웃기면서 진짜 약간 조금 더 얘기가 좀 달아오를 쯤에 뭐 이상형이 어떻게 돼서 이런 거 하잖아 그분은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요? 아 저는 진짜로 일만 해요 저는 놀면 뭐하니에요 바로 드립 쳐가지고 웃더라고 그래서 어 게이드 나이스 나이스 웃겼다 그녀를 웃겼다 이래가지고 야 좋아 좋아 놀면 뭐하니 오케이 김태호 네이스 얘는 네이스 어 이래가지고 줌 소개팅식 운영했지 약간 뜨거운 형제들식 운영으로다가 드립을 계속 난사했어 뭐만 하면 드립 난사하더니 막 웃더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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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웃었어 그래서 어 그 모습도 네이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쪽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었거든 리드미컬하게 제 생취리듬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잠깐 다음 자리가 좀 중요하겠는데 그래서 각을 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을 놓았어요 오! 좋은 신호 아니야? 그래서 아직 한 살 많다고 해가지고 편하게 그럼 뭐 난 솔직히 민호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한 번도 웃겨져 허허허허허허허 오케이 네이스 그러니까 이러고 웃다가 그럼 오빠는 하면서 오빠라고 바로 부르다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컴온 잇츠 밤바바오 완벽하다 이거 진짜 완벽하다 그때 좋은 줄 알았어 그게 예 네이스 хорошо 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는 일 같은 거 확실하게 끝내는 사람 좋아하고 연애 스타일 같은 거 어 이제 연애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조금 그 뒤에 각을 재야 되니까 그런 얘기까지 흘러갔는데 자기는 연애하면은 진짜 만날 때 만나 하고 놀 때는 하고 막 질척거리고 막 집착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완전 칼같은 남자라고 진짜 칼로 쓱 빼면 그냥 일하고 쓱 빼면 바로 데이트한다고 저는 진짜로 전 감성 자체가 그래요. 저는 로봇 그 자체요. 딱 이래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. 그래서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잘 통하는 거야.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어긋날 뻔한 게 하트 시그널 얘기하다. 하트 시그널 보셨으니까 저는 하트 시그널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. 근데 나 하트 시그널 진짜 좋아했잖아. 그래서 약간 좀 언나가는 듯 했지만 아 저도 그거 안 봤어요. 논란 터지고. 아이 그거 뭐야. 다 주장이에요 그런 거. 아이 다 주장이고 별로 안 좋아해. 진짜 좋아하던 하트 시그널을 저 멀리로 달려버립니다. 진짜 개 좋아한다고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다녔는데 소개팅 년 때문에 바로 던져버려요. 어 바로 이제 다 먹었어. 화장실 한 번씩 다녀오고. 그럼 뒤에는 혹시 어떻게 하니까. 어 혹시 술 좋아하세요? 먼저 얘기하는 거야. 레게놈! 술 좋아하세요? 좋아요. 아 나 안 좋아하는데. 와 나 개술 찐대. 아 망했다. 나 술 찐대. 그날만큼은 나 지상열. 어. 나 그날만큼 강호동이다. 빙 이랬어. 아 나 술 잘 먹지. 잘 먹지. 나 술 잘 먹어. 술 잘 먹어. 술 잘 먹어. 술 잘 먹어. 2차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왜 치킨 시키면 감자하고 이런 거 많이 주는데 있잖아. 내가 잠깐 술 치면 약간 칵테일해. 그게 어둑어둑하고 약간 둘만의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. 아니 뭐. 약간 호프집이야. 아니 뭐야. 여기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데는 거야. 오케이. 일단은 알코올에 내 모든 영혼을 걸어보자. 이걸 또 앉았어. 막 갑자기 이래. 갑자기 앉아가지고. 야 너 파스타에 술 있었어? 거기 알코올 묻어있었니? 그래서 드립 한 번 쳐주고. 아 나 술 좋아해. 술 좋아해 이래서. 아 나 술 안 좋아하는데. 아 씨. 약간 그때부터 자신감이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 약간 글쩍글쩍 거려주고. 아 그래? 일단. 사장님 저 시킬게요 하죠. 또 500cc 하고요. 아이 오빠 무슨 500이야. 진짜 장난하나. 생맥 두 병 하고요? 아이 나 두 잔에 가는데? 아 씨. 사장님 여기 카미줄 하나 주세요. 아 씨. 야. 저 됐다. 야 됐다 얘들아. 나 쏘맥 두 잔에 나가는데. 와 진짜 얘 뭐야 술 탱크였어. 잘못 만났다. 그래서 그때 약간 호감도가 살짝 떨어질 뻔 했으나? 어 그래도. 오빠 회오리 보여줄까? 휴가인데. 야 여기 태풍 매미 돌더라. 야! 여기 태풍 매미가 돌아. 야 그때부터 그냥 방탄을 해버리니까. 야 이거 안 되겠다. 야 이 술 진짜 좋아하네. 야 너 힘들 때마다 드링킹 하는구나. 야 일단 드립 한 번 쳐주고. 야 오빠 대. 그래서 두 손으로 맞아. 순간 배우건설이야. 순간 두 손으로 손이 가던데? 어 야 야 야 야 이걸 맞아? 청량하던데? 내가 알던 쏘맥은 여러분들 최소 골드 색깔은 나와줘야 되는데. 실버 색깔이야. 술 색깔 왜 이렇게 맑아? 야 왜 이렇게 맑은 거야 씨X. 쏘맥 감성 맞아? 그래서 일단 놨는데. 자기도 똑같이 해서 할 말이 없어. 짠! 해가지고. 야 왜 이렇게 신났어. 야 헐 술 다 쳤는데. 약간 돌리게 돼. 약간. 사장님이 아니잖아. 약간 돌리게 되던데? 야 뭐야 이거. 계속 마쳤어요. 정신력으로 승부를 보잖아. 참을 수 있잖아. 그래서 한 세 잔을 마셨어. 호감도가 한 75? 80까지 왔었거든. 근데 이제 한 반반? 반반으로 약간.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반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. 그냥 딱 중간에 그런 거야. 오빠 솔직히 나 편하지? 그러는 거야. 첫 소개팅이잖아. Are you comfortable 나오니까 뭐지? 편하지? 고수사전에서 여자어로 편하다를 찾아보겠습니다. 디딕 디딕 디딕. 2004년 기출문제 없습니다. 아 이게 아닌데? 그럼 어딜 찾아야 되지? 편하다는 사실 수능 때 그 심경이나. 야 그만해! 그래서 전두엽 깨져. 와 입력된 정보가 수능밖에 없으니까. 편하다 무슨 일입니까? 도대체 여자어로 편하다 무슨 일입니까? 그거죠. 오빠 나 여자로 안 보이지. 그거잖아요 여러분들. 근데 그 정도는 알아! 그 정도는 알아 나도. 어 끝나고 알았어. 그때는 몰랐어 사실. 그때는 몰랐어 얘들아. 어? 편하지? 그렇게 해버린 거야 모르니까. 좋은 건 줄 알고. 일단 플러스 단어잖아 논리적으로. 불편하지로 할 수 없잖아. 마이너스 단어가 되니까. 그럼 문제를 틀리잖아. 그러니까 딱 술 이렇게 틀면서. 그래? 그래? 나도 오빠 진짜 편해. 삐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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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편해 나도 편해 나도 편해. 미투 컴퓨터보. 그냥 꺼져 이 갠생캬. 큰일 났다.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오수생 알고리즘으로 봐도? 그냥 꺼지란 뜻이구나. 망했다. 솔직히 난 오빠 좋아하는 거는 바로 느낌이 온다 생각하거든요? 저 더 만나고 싶어요? 나? 솔직히 음... 난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아. 만나봐야 될 것 같아가 약간 의무성? 무조건 너를 지금 너한테 고백해야겠다. 이게 아니라 약간 간제비 느낌이 나버리니까 바로 뺨싸다 보지. 혀 잘릴 뻔했어 그때. 나 진짜 수진이한테 개털렸다 여러분들. 진짜 너는 절대 내가 야 너 고대녀하고 어떻게 사귀었냐? 이러면서 진짜 개털렸어요. 그냥 싹 털렸어요 그래가지고. 아 오빠 근데 난 진짜 오빠 엄청 좋아. 좋아? 이게 편해서 편해서. 남자가 아니라 이제 그냥 노래방 그냥 같이 가주는 남자. 이제 그때 느꼈죠? 아 끝이구나. 여기서 끝나는구나.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. 감자를 먹었어요 그때.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. 감자 뭐 입에 끼고 나발이고 슈발 그냥 바로 감자 넣고 쳐먹어버렸어. 감자 스틱을 3개 들고 그냥 이빨에 꽂아버렸어. 드라쿨라 마냥. 그냥 이렇게 씹었어. 이보다 더 개걸스러울 수가 없어. 오빠 노래방 갈래? 노래방 갔어. 첫 소개팅에 노래방 갔어. 둘이 빅뱅 노래 부르고. 빅뱅 뭐. 하루하루 무뎌져 가네. 중간에 수진이 들어오더라. 딱 가방 던지더니. 야 니네 뭐하냐? 나 취해가지고. 야 수진아. 미안하다. 수진아 미안하다. 미안하다. 갑자기 얘한테 미안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. 끝내겠습니다.